내가 이거가? 응 내가 이거지? 그래, 아저씨 노! 노! 시작! 노노TV! 이렇게 한 거야? 연습했어? 노사야 좀 뒤로 가세요, 얼굴 작업을 해도 내가 앞으로 나오고 노노TV! 요즘에 뭐 괜찮던데요? 네? 우리 구독자 막 하루라도 빌리맨 들어주세요 아유,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유, 네 둘 사람의 우애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참 저는 언니 덕을 요즘 보고 삽니다 아유, 무슨 말씀을 자꾸 하세요 아유, 그래서 자꾸 하실게요 우리 오늘 언니 뭐, 뭐, 누군가가 뭐, 누가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저희가 먹는 먹방계에 1인자를 모셨어요 어? 어? 혹시 아는 뭐 뭐 찌양 찌양은 노사야 닮았다고 그러던데? 찌양이 다 닮았대? 너 닮았대 어머 찌양이 너 닮았대 되게 예쁘겠다 요즘에 유명한 또, 또 히잡, 히밥 히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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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밥 히밥도 되게 유명한 박민선 씨하고 했고 히밥 그분 김밥을 막 이렇게 넣었는데? 내, 나면도 이렇게 해서 나면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흡입하고 콜라, 남봉, 똑 먹고 또 잡아먹을 거 그거 진짜 먹는 건데? 아니지? 짜리는 거지? 토할 거 같아 뒤에 가서는 이런 공분증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히밥 마음을 모셨어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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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진짜? 어머, 히밥 진짜 볼 자 같이 진짜 볼 자 같이 휘향한 밥 저희가 이제 언니들이 밥을 사주겠다라고 얼마든지 주지 얼마 사주지 우리 갈 거 다 줄 수 있지? 우리 갈 거 다 줄 수 있지? 너 먹는 거 먹기만 해도 배가 불러 우리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 이제 배가 한 걸로 안 불리는데요? 우리 갈 거 다 줄 수 있지? 다 놀랬다 난 놀랬어 할 말이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어딜 왔느냐 여기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무슨 뭐냐? 무슨 호텔이 엄청 많아 아무튼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왜 여기 왔느냐 저를 또 밥 한 끼를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에게 밥을 대접을 하려는 분들인지 정말 대단한 약간 뭐라 하지? 부동정식은 그래서 여기가 또 한정식집이라고 하는데 한정식 하면 또 반찬 여러 개 나와가지고 축하한데 내가 그러면 또 많이 먹는단 말이지 여기 아 저기 보이네 아리아리랑 여기는 바로 아리랑이라는 한식집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한번 제가 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지금 공복이라서 너무 배고파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운동도 하고 왔어요 운동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운동도 하고 와서 저 진짜 완전히 오늘 한번 이 한 끼를 많이 많이 먹어볼게요 자 도착했어요 여기 아리랑 들어가 볼게요 진짜 잘 먹나 보자 나 진짜 잘 먹는 사람은 난 그것도 궁금해서 사실은 그거 먹지 않고 여기다 뒤에다 어떻게 돼 그래서 차라리 끊으면서 쫙쫙 벅쫙 벅쫙 버리는 것 같았어 아 확실히 알아보려고 진짜 궁금했어 히바 진짜 궁금했어 예쁘게 생겼던데 쌍꺼풀도 안 하고 상압풀에 앉아가지고 언니 그거 같이 안 했잖아 응? 집에서 뜨면 되는데 먹는 것도 예뻤어 그리고 히바 분 어디 계시지? 히바님을 오셔보겠습니다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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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디 앉을 거야. 어디 앉을까. 저요? 히밥 여기 앉을까? 네, 아유. 여기 앉으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피부도 좋고 잘 먹어서. 피부도 좋은데. 날씬하다. 그래, 아니지. 아니, 어쩌고 날씬해. 아, 진짜? 진짜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입에 침 받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히밥은 진짜 그렇게 잘 먹는 거가 어떻게 나왔는지. 아, 네. 우리도 이제 배울 거 있으니까 배우자고 아 근데 잘 드시지 않으세요? 그 나이 땐 말도 못 했어 나도 그때도 먹방이 있었으면 아마 노사연 유명했을 거야 그러네 히밥 먹는 거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자 우리 히밥 양해 음식 먹으러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네 진짜 맛있게 먹네 이거 햄버거 몇 개 먹는 거예요? 이거 수제버거 10개예요 10개? 한 개 더 못 먹는데 아니요 고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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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게 뭐야 피자? 네 피자 어머 이거 어떻게 먹어 다 먹어 이거? 네 그게 도전 먹방이에요 이게 배주 먹밥? 도전 한 판 다 먹는 도전 먹방 어머 김밥 어머 어머 내 머리통만 하네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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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최소는 피자 8판 햄버거 30개 치킨 5마리 초밥 261개 곱창 30인분 분식 16인분 하아 곱창 30인분 뭐라고? 아까 먹던 뭐가 얼마 어떻게 했지? 맛있겠다 배고프죠? 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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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준비했는데 곱창 30인분 그리고 우리 고기가 등심 생활리 반찬 차돌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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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준비해야 되는데 보기를 나는 너무 우리는 왜 재미있으니까 재미로 해야 되니까 언니랑 나랑 같이 먹고 희박 같이 먹어서 우리 대게 구두를 한 번 먹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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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밥이 지금 먹은 것만큼 응 닭감내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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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 80 80 140입니다 제작진 이거 100 잡았어? 그래? 나는 78 어? 78 어 뭐야 그럼 85 매니팜 좀 줘봐 아 매니팜 그래 그래 매니팜 봐야지 고기의 종류가 안창살 살치살 등심 갈비살 처덜박이 다 고기로만 할 건 아니잖아 갈비탕 응 보습 비빔밥이요 간장게장 수지곰탕 갈비찜 유인내면 양념 간장 양념 무치면 어떠니? 아 좋아요 좋아요 걔도 튀겨줄게 아 좋아요 좋아요 내가 있잖아 너 배 많이 안 부르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여자야 이런 거 싫어? 김춘자 해물파전 아 좋아해요 해물파전 해물파전 아유 계란말이나 좋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일단 이렇게 시켜볼까요? 어 그러게 계란말이 아 해물파다 만두전골도 있는데 갈비 아니 갈비탕에 꽃 아니야 너무 배불렴는데 터져 죽어 안 돼 아유 정도껏 해야지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바쁘세요 응 그래 이 사람 한 번 부르는데 먹어봐 먹어봐 먹겠습니다 응 일단 토마토로 아 토마토 아 이거 이렇게 꼬는구나 이불을 이렇게 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음 음 맛있다 농사하라고? 맛있다 음 졸려가 팔팔나지? 잘 드시는데요? 저 따라하다가 취하신 분들 많으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안 해 맛있겠네? 네 응 내가 한 번 먹었대 한 번에 먹었대 우리 가게가 차돌되네 유명해 네 한우 차돌만 해갖고 네 한꺼번에 먹으려고? 잡는 게 달라 그러니까 오우 얘 잡는 게 달라 그러니까 오우 어 어떻게 했어 지금? 어머 죽어 미쳐 죽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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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너무 맛있다 어머어머 어머 요즘 언니 어떻게 해야 돼? 어머 아우 벌써 임보를 다 헤쳤어? 나도 한번 먹어보자 마니씨 먹어야 돼 마니씨? 마니씨 먹어봐 맛있어 그래? 너 마니씨 먹어봐 나 죽는 거 아니야 오늘? 나 먹어봐 아까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? 이거 안창 안창? 응 땡걸 어머, 먹는 법이다 먹는 법이다 우린 그냥 먹다 질려갖고 지금 1인분도 먹고 2인분도 먹고 와, 오늘 진짜 되게 호가한다 아무것도 안 찍어? 이거 안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찍어서 이런 거 먹으면 살 쪄요 수혈까지야, 수혈이 맛있다 맛있다 행복하다 안창 뜨거울게 뜨거운 거 봐, 뜨거운 거 저거 뜨거운데 저거 다 못 먹었어 세상에 또 고기 또 갖고 와 아이고, 세상에 이 기로가 넘게 지금 내가 다 먹거든? 진짜 맛있어 어머, 넌 여기서 오늘도 보약 먹는 거야? 수혈까지 하지 이야, 잘 먹는다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지? 여기 최고야, 최고 투플러스로 해가지고 최고야, 최고 나도 잡아줘 나도 좀 먹는 것처럼 해볼게 그래, 수년아 좀 내봐라 진짜 맛있다 음 살치, 살치, 살치 저 살치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? 아휴, 아휴 고기가 없는데요? 고기 없어요, 고마워요 자, 등심! 등심, 등심 등심! 우리, 우리 고기 좀 준다 응? 우리 고기 아니, 맛 놓고 먹어도 돼 응 감사합니다 김치, 아니 알타리 김치 갖고 그래 알타리 김치 천하니까 총각무새 좀 먹어야지 응? 천하니까 총각무새 좀 먹어야지 아, 너무 웃기시다 뭘? 자, 못 먹었지? 노사에 못 먹어 노사에 잡아 잡았다 놨다 하는데 그렇게 크게 못 먹을걸? 음 어? 고기 찍어 먹어야지 응 세상에 이제 1kg 넘게 먹었어 벌써 2kg 반 넘어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와, 대박 맛있겠다 안녕 우리, 우린 굳주라 응? 우린 굳주마 우린 굳주마 우린 굳주마 우린 굳주마 하나만 먹어 우린 굳주마 우린 굳주마 우리눈 고기 저기 뭐 이런거 봐 먹을 수가 없어 우리 항보 응, 항보 야, 저기, 저기 이거 땀 총각, 총각 묻지 먹고 하얘 음.. 그래 불려 우린 못 먹어 아 나도 나도 여기서 하나 먹자 양념가루만 먹으면 다 2kg 넘어 맛있게 맛있게 그치? 맛있다. 우와, 진짜. 몇 kg로 났대, 엄마가? 3.85요. 나 4.8kg로 났어. 그냥 낫게 되면 잘 났는데 얘는. 얘는 3.85로 났대. 그러니까 정상으로 난 거야. 그런데 어떻게 잘 먹을까? 그러니까. 아우, 저 재주야. 여보, 뭐. 더 소화제임 줄까? 아니요. 가스매일 수 있어. 나중에 배부르면 먹을게요. 지금 배 배... 아니 배부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? 다 만져봤을래가 다. 한 15%? 15%? 15%? 아니, 우리는 지금.. 1인분, 생깔 하나도 못 먹고 차돌 2인분 먹고 찍혔는데 차돌은 근데 배가 안 차지 않아요? 보통? 너 차돌에다 먹으라고 노사야 못 먹으면 못 먹다 그래 죽을 것 같다 그래 살려줄 수도 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양념 자기 양은 다 먹었어 고기 이제 이제 식사로 가야 돼 이건 내 거야 우리 거야 먹으면 안 돼요? 응? 다 먹어? 네 그냥 100만 원이야 아휴 알았어? 아리랑도 사람들이 놀라겠다 엄청 먹고 가게 너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우리가 나도 우리 이 정도를 못 먹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? 야 배불려면 그만 먹어 이제 배가 상관이 안 그랬는데요? 안 부르더니 배가 진짜 완전 뚱뚱이 이렇게 조금 desse 먹어 양념게도 왜 이렇게 맛있냐 오орот Lloydkän 이 tän 겁니다 아니, 난 얘가 이렇게 전에 먹을 줄 몰랐는데 나 진짜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나도, 게임이 안 돼, 우리는 우린 게임이 안 돼 다리면서 먹네 맛있어 잘 먹으면 먹는데 그렇게 먹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얘는 맛있게 먹는 거야 자, 꽃게 튀김부터 여기 꽃게도 먹어서 진짜 맛있겠다 저게장 두 마리, 걔만 네 마리야 어? 자 뭔가? 와, 나 실밥이 그렇게 잘 먹을 줄 몰랐다 와, 너무 맛있다 고기 고기 더 줘? 네 괜찮아, 안 먹어도 돼, 다른 거 먹어도 돼 그만 먹어도 돼 다른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쟤가 나왔잖아요, 어차피 이거 우리 거야! 자기 게 아니야 하하하하 봐줘 아이고, 이거는 살찌살이야 네 그다음에 얘는 등심이고 오예 어머나 신나 오예 원 모타 원 모타 맛있지? 살살 녹지? 와 먹으려고 이렇게 잘하겠다, 나는 이렇게 잘하겠다 일단 데워줄게 아, 데워주고 또 먹겠지? 하지만 왜 이렇게 뻐뜻뻐뜻해? 아이고, 그래 나 노하우지 뭐야 3, 20년을 했어, 여기서 이 바닥에서 잘 먹는다, 진짜 누르지, 누르지까지는 먹지 마 누르지까지는 먹지 마, 누르지까지는 먹지 마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네 천천히 막 슬로우, 슬로우 해, 슬로우, 슬로우 슬로우, 슬로우 슬로우 체할까 봐 너무 많이 먹지 마, 그래도 천천히 먹어 네 어떻게 되는 거야? 괜찮은 거야? 매니저님 괜찮아요? 저렇게 많이 먹어도? 아유,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래 아유,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래 진짜 맛있어요, 근데 맛있지? 어 이제 입을 배럭이 않게 되면 다른 데는 고기 못 먹어 소주 한 잔 줄까? 너무 소화되면 소주라도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소주 괜찮지? 네 그래, 그래, 그래 아유, 소주 하나 갖고 와 봐 다 소개봐, 소용없어 소주 한 잔 먹어야 정천히 이제 쭉 마셔 쭉 한 잔 마셔봐 그래야 소가 쭉 될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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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가 여기 안에 뭐가 그거 저기, 뭐 아니 여기 검문서가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, 맞아 검문서 하나 봐 그냥 그냥 이야, 어떻게 음료, 음료수 그냥 대단하다 자기 어때, 이거 한 잔 더 줘? 안 되겠지, 이건? 아무튼, 한 가지 없습니다 주시죠 뭐, 얼마나 거품 맛있나 아 하하 하하 아 하하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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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떻게 한다구요? 하하 양을 절대 바보지, 저 양을 저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니? 맛베기는 줘야지. 물 맛 났구나, 어? 물 맛 났어. 야, 괜찮니? 네. 나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줘봐. 콩으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씩 갖고 와봐. 아이스크림이나 있어요? 내가 만든 거에 숱자 아이스크림도 있어, 여기서. 7, 8개월 전에 설치했는데 다섯 개 팔았어? 다 내가 먹어. 나 이거 집어라고 먹어. 짠. 짠. 짠짠짠. 우와. 짠짠짠. 대박이다. 내 머리 더 넣어야 돼. 와, 이제 크림 맛집인데? 이거 하나만 갖고 와봐. 하나만 더 먹어. 아이스크림 하나 더 갖고 와. 아, 웃기다. 어흐, 이제 디저트까지 죽여먹을 위해 처음 봐. 으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괜찮아냐? 이 명마저 뭐해? 우리 건 다 먹고 와야 돼 괜찮아냐! 아줌마가 주는 거니까 네 오늘 너무 너무 기분 좋다 하 진짜 놀랬습니다 오늘 진짜 야 우리 히밥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합숙하십시오 히밥 와우!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세다 우와 진짜 세다 아 이겼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도 엄청 세 하나 둘 셋 이기는 게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자기는 26살이잖아 얘는 지금 몇 살이 그러니까 먹은 양이 있잖아 그동안 싸운 양이 있잖아 그럼 발 씨르면 잘하지 시작! 오! 오 버려진다 와 와 천연 하나 잡았네 천연 하나 잡았어 반대 하나 둘 셋 우와 진짜 세 진짜 세 와 이미 엄청 세요 와 미쳤어요 이미 천연 하나 해요 와 인정 인정 웬태SE 네 못 버리겠어요 와 진짜 세요 진짜 세요 사람들과 차가 나온 거야. 우리 매진이 모두 가요. 바지 죽지다. 그 바지 찢어져요. 하나 둘 셋 맞춰봐요. 오늘 준비한 오당 미식회는 응 괜찮아? 네 진짜 괜찮아? 그만 먹어 진짜 왜 이렇게 온도색이야? 꼭 이거 먹으면 좋은 곳으로 오는 중 꼭 많은 ridicule zum 먹으세요 jelov한이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아주 좋아요 좋아요! 좋아요, 고맙습니다